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광어랑 여보! 추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은입니다. 한국 브이로그に引き続き今日は第2弾ということで はい、動画を持ってきました。 大学のちょっと期末試験があって、この2週間ずっと 期末の勉強したり、レポートと戦ってました。 ということで、今のね、韓国Vlogに編集したらちょっと長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 どんな情報とかあげてるので、ぜひ最後まで見てください。 Before we get into this video, this video is sponsored by Skillshare. Skillshareっていうやつを紹介してから動画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 データのためのオンライン学習コミュニティみたいなやつです。 いろいろ種類があって、映画、イラストレーション、デザイン、フリーランス、 企業、マーケティング、生産性、ホビーとか、ツールの使い方みたいな 本当にいろんなプロの方が動画でそのスキルとかを教えてくれるっていう そういうコミュニティになってます。 自分が学びたやつがあるけど、どっから始めればいいのか分かんないっていう 人たちのためにLearning Pathっていう形で、すごいそのコンテンツがあってまとまってます。 検索時間とかも節約できるし、分野でのプロの方がすごい教えてくれてるので めちゃめちゃ質の高いコンテンツが揃ってます。 なんか私が聞いたやつでめっちゃおすすめなやつがあるんですけど クリエイターのための生産性みたいな感じの授業があって アリー・アブダールさんっていう、すごい尊敬してるクリエイターさんがいるんですけど お医者さんもやりながら、クリエイターもやりながら 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作ってそれを両立してやってきてる方なんですね。 どう両立してるのかっていう、自分の動画の中でも語られてる方なんですけど 時間をすごい効率的に使う方法とか 長期的に間違い実施する方法とか いろんなプロジェクトをうまく両立して動かす方法とか 一クリエイターとしてめちゃめちゃ共感できる部分もあったし めっちゃ勉強になりましたとにか 既にやってるプロジェクトとかをもっとレベルアップさせたいなっていう方に聞いてみてください この授業はめちゃめちゃおすすめです とにかくこんな感じでスキルシェアでしか聞けないコツとか すごい結構聞けるので 気になった方はこの概要欄の一番上にリンク貼ってあるんですけど ここ押してくれた最初の500人だけに 1ヶ月無料で授業を聞ける そのトライアルがプレゼントされるそうなので うちらみたいに大学生とか これから新1年生でちょっと大学準備してますみたいな方とか ギルアップしてみたいなみたいな そういうカパンにおすすめなので ぜひ アンニョー スキルシェ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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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エロイの目に待った このスキルシェア スキルシェア 誰かを見たことが多いって 만나서 한 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상입니다 룩 소개해주세요 저 오늘의 신은룩이고요 룩 스페이스 대박 너무 예쁜데 그리고 미니 뱀트랑 요거는 기억이 안나요 내돈내산이라고 합니다 어디가는지 물어봤어요 어디가세요 샤님 어디가세요 샤님 아니 어디가세요 뱀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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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그레이 원래는 뭘 찍으려고 했죠 저희 하루필요 하루필요 오늘 비교해보세요 오셨어요 포즈 재밌는거죠 포즈 멋있어 귀엽게 하나 하나 해봐 아 힘들다 엄청 잘 나온 것 같네요 아니 여기 잘 나와 나 포토그레이 좋아해 포토 이증도 괜찮아 50초의 시간 있거든 골라요 고마워 샤님 고마워요 샤님 고마워요 샤님 또 보자 안녕 고마워요 어디요 저기있네 안으로 가방 시간이라든지 뭐하네 먼저 말지 진짜 스키님 너 맞는다 여행인 셔틱 다음에 야 너 맞는다 안녕하세요. 숙소. 수고하셨는데. 밥을 먹었을 때. 주문한 터미를 먹었을 때. 제가 식사한 식사입니다. 라면에는. 고기. 로마다. 쇼핑. 로마다. 바꾸들어 엄마랑 사양이도 뭐했어? 야 조심해 맞춘다 아빠 기억력이 내가 마음에 든 미칼르 미칼르 지금 저녁하고 미칼과 유카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Zoom을 하고 싶습니다. 제 LINE 뇌문을 하고 있습니다. Haruka가 유카카을 지금 프랑스에 있고, 미칼은 베트남, 저는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시간을 만들고, Zoom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하니. 수고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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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사는 고ikte가 나네요 네요 너무 너무 넥토록 댓글에 든 장면을 하면 너무 셔츠 같네 너무 셔츠 중암다 불편한 바이 怖い 怖い イェイ わーすごい 日本今日泣きました なぜかというと 今日のファッションが気に入らなくて 今日の下のズバ カーゴパンツみたいなやつ着たいんだ 強いマミーはね いやこれがいいとかなんか言い出して それで私も気に入らないファッションコーデになって ちょっとねちょっぴりピエイしました ちょっぴりだって? 結構泣きたい バブルフェイスを食べ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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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で帰像ラテ療師は 大根のように生きる normally バブルフェイスを食べて すぐに火 solves バブルフェイスを食べたら もっと easily入れない しゅうajo 한참 찍어 뒤에 걸었어? 아유 도착했어? 응 나에게 더 부드럽게 후시목 이치노 미스니어시가 바짝 해주기 근데 근처 보니까 연세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갖고 하영이가 지금 연세를 다니고 있거든요 신촌에 온겸에 연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게 좀 꿈이었거든요 약간 로망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여성자들은 이거에 그레이로 후드 그레이로 추리니크 그루룩 에어팟 까만색 마스크 긴머리 남자친구 아 백양로라고 하는데요 아 백양로라고 하는데요 네 메인스트리? 아침 9시 10시 되면 여기 여기 사람 반을 반을 하겠네 진짜 많아요 특히 점심 점심대? 저기 쭉 가면 그 언더우드 상 앞에 시리가 있거든요 네 스쿠터 자동거 둥이 진행 금지예요 통행 통행 금지예요 제가 아까 서울의 봄을 보고 가서 진짜 지는 중이에요 밭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 영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네 꼭 보세요 이게 역사를 배워야 돼요 지금 그 말 지금 너 자신한테 하는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렇게 아 아 철렁다리 마장옥스 출렁다리에 왔습니다 모두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다같이 가족끼리 놀러도 오고 시간만 너무 많아서 빅크리 그거 산속인데 여기까지 사람들이集어버린다는 느낌이에요 진짜 무서운데? 어디가 가졌을까? 안녕 다시 여기 생각할까? 뭐해? 광어랑 광어 땡! 생크리에이크 선생님 우리 초밥밥 있어요? 우리 초밥밥 우리 초밥밥 이 병들은 먹기 때문에 먹을래요 우리 초밥밥 우리 초밥밥 우리 초밥밥 맛있다 다르거든 우리 초밥밥 카페가 어떻게 이렇게 부수지? 여기가 이제 눌렀어 이 안에 중요한 요기 카페가 있어요 사랑해 볼 시카 다른 꼭 써야겠다 그리고 나를 시작해보 synchronous 가풀이세요 셋은 날이 끝난 사람으로 오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200원? 맞아 너무 환영해 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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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랑 란아 가슴을 떨어지고 허리 가슴을 떨어지고 란아 란아 세탁기 이렇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크로젝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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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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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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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샤워실 이 안녕하세요 여름 아, 국수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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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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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합니다 오래오래 축하해요 할아버지 아! 가인다! 안녕 미양리와 제 부모님의 church 뜨거워! 언니 살려줘 여기는 어디야? 아 오빠 진짜 썩었어 지금 렌즈 썩었다 지금 썩었다뇨? 예쁘게 좀 해봐 오 예쁘게 좀 여기 약간 케이터키가 보이지 다 찍히고 있는거야 R이시면 R이시면 렉 레코드 렉 이제 오늘 레전드입니다 아침에 오늘 저희가 차를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아침에 첫눈이 내린거에요 차로 가면은 좀 늦겠다 해서 저희가 기차를 타는데 너무 늦겠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그것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가 제대로 화장도 안하고 머리도 하나도 안하고 이런거 나왔습니다 또 화장했어요 화장했네요 화장했네요 덜했어요 지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빼입고 왔어요? 코디 코디 좀 이렇게 조개해주세요 이제 할머니 스타일 할머니가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안으로 보이세요? 검은색? 검은색 아 검은색 왜 가려요? 신발 너무 힘든데 아니요 잘 안된다 잘 안된다 네 잘 안된다 아름다운 찐한 오 오 뭐야 잘 나오는데 뭐 좀 잘 나온다 저 원래 잘 나와요 ㅋㅋㅋㅋ 지금 이리엘 때 아이스 케이크가 어울렸는데 아이스 케이크는 아이스 케이크가 안 돼 시원한 거 해 시원한 게 너무 고소하지만 아, 하이마크 목소리가 많겠다 내가 뭐지 하겠지? 시원한 게 아이스 케이크가 약간 시원한 게 아이스 케이크가 와우 이리와 간식이 사이로 내가 도착하잖아 나 조심해 고생하셨는데? 엄마가 불러와. 감사합니다. 이거. 어서 오세요. 이거. 먹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이뻐로 놀랄게. 너 나를 안 해. 왜? 아 이거 내 전화입니다. 나 내 이뻐로 놀랄게. 고생하셨습니다. 어머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나도 맛있어? 응. 가요. 비킥이. 콜라보다는. 네. 나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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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황남밀면이란 데 와서 오늘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친척이 한은 가겠네. 오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물냉면 미니 세트랑 저는 요. 일단은 면만 먹을 수 있을게요. 오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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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와서 황남밀면 꼭 먹어보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비빔내면 진짜 맛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나씩 갈게요. 하나씩ähän 나는 부산에 가득한 내내 부산입니다. 오늘 저녁을 하나 좀 드세요. 그때부터 내야되고 여름이 맛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좋아서 안 대 diagnose. 네? 이거 뭐야? 빡깔 됐어요. 네. 오빠 여기 맨날 오니까 좋겠다. 맨날 안 온대요. 저 여기 그냥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요? 진짜? 어 여기야. 저.. 우동? 우동? 이 년은 잡수사 날 끝나면 한마디 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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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